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키미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탐방편을 보실 건데요 제가 이전에 이 브랜드들 괜찮네요 했던 브랜드 말고도 이 세상에는 브랜드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제가 보고 있는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 브랜드는 가든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래요 인스타그램에서 마주한 브랜드인데 갬성이 살짝 해변카 갬성이라서 지켜보다가 딱 니트가 나왔는데 목도리랑 카라 니트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룩북도 굉장히 분위기에 찍지만 편안한 옷이지만 감성적인 옷들을 만들기에 저는 계속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릴렉서블 키트라는 브랜드인데요 되게 이코 프렌드리한 뭔가 오가닉한 무드의 분위기를 풍기는 브랜드라서 되게 되게 특이하다 하러 왔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 그래서 사보진 못했어 편안한 느낌의 스웻 라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 바지 터너 포인트에 이렇게 비주도 들어가고 뭔가 너무 이쁜데 가격이 조금 막 지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뭔가 오가닉한 갬성 저는 요즘 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는 자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코튼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이 코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코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긴 비싸다 다음 브랜드는 노트라는 브랜드예요 남성 옷을 만드는데 약간 시스루 느낌을 내줬다 해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FW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옷들이 항상 심심하지는 않은 옷들이에요 뭔가 기본 플리스를 만들더라도 절개를 좀 다르게 비닐을 내더라도 뭔가 스티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게 감성적인 시티보이 스타일링을 볼 때 저는 노트의 룩북을 참고하기도 해요 뭔가 편안하지만 꾸민 듯한 느낌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SS 노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레시티토 여긴 조금 빡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우터들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파션 피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웨어러블한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옷들이 하나도 심심하지가 않아 후드를 가져와도 후드 안에 텍스처감이 진짜 막 여러 개 그리고 카라 니트를 만들더라도 뭔가 텍스처감이 다 다르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시도를 하는 브랜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발라클라바 시도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발라클라바 굉장히 스티칭 디테일 매력적이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제 취향이에요 다음 브랜드는 키퍼탈리라는 브랜드예요 옷에 스퀴가 많지는 않은 브랜드지만 뭔가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옷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파카인데 그 후드 디테일을 보면 스트링 쪼임이나 캡 이런 디테일이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직은 옷에 스퀴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옷들을 만들어주실 것 같다 좋은 퀄리티에 그래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브랜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핀스룩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여기 코트를 접해보고 살짝 뜨겁하기는 했어요 캐시미어 30이 들어간 코트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정말로 원단감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원단갖고 장난하시지 않은 브랜드구나 바지도 굉장히 털러 포인트가 딱 들어갔고 앞으로 SS 시즌 뭔가를 만들어주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드 자체도 뭔가 유니섹슈얼하되 너무 중성적이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브랜드는 우마뭉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마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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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다가 못 참고 구매해버렸습니다 지금 입고 있어요 기본적인 니트를 만들기보다는 살짝의 디테일들이 다 가미된 니트를 만들어서 기본 니트를 소장하신 분들께 요 다음으로 넘어가 레벨업 하는 느낌의 니트들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조금은 귀여운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세일러 스타일의 니트 가디건도 굉장히 이뻤고 넥라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니트들도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니트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마뭉 계속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 니트 바지도 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다음 브랜드는 라이전빌로우라는 브랜드 여기도 니트 때문에 보게 됐어요 홀가먼트 니트 제가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니트를 이렇게 잘라서 엮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한 번에 짜내는 홀가먼트 그런데 홀가먼트 니트 중 색깔이 좀 팝한 제품들을 만들더라고요 요 브랜드 또한 옷의 스퀴가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굉장히 기본 제품을 탄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니트 제가 조만간 한번 사볼게요 자 다음은 베르노 제가 니트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니트 브랜드는 계속 보게 되는데 요 베르노 인스타그램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노출을 해주시는데 꽈배기 짜임이 겁나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니트 색감 또한 굉장히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뭔가 입기 쉽진 않겠지만 뭔가 보기 좋은 옷! 하지만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무난한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의 니트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컬러감의 니트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컴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요 브랜드는 인디에프와 정구호님께서 만들어내 탄생시킨 브랜드라고 합니다 컨템포리 브랜드지만 생각보다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에 좀 팝한 컬러감의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다 하신다면 요 컴즨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뭔가 악세사리나 뭐 이거 같은 건 어떻게 입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명 요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떻게 입지? 하면서 입는 거 나 자 이렇게 해서 키니의 새로운 브랜드 탐방 보고 오셨는데요 물론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브랜드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예쁜 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패션 시야가 넓어지고 또 요런 맛이 있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느낌 인스타라는 그 방대한 시장에서 내가 요걸 찾아냈다 하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요 짜릿함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인스타를 뒤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